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 나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 나 이거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이거 와 우리 또 추락사비 또 스티커 백개가 받은 거야 와 미쳤다 스티커 뭐냐 이거 와 스티커 와 아 머리 존나 적은데 아 뭐라구요 바탕화면대로 된다고 바탕화면대로 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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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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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제 같이 가야지 올라가야지. 아 그러니까 촬영은 해야지. 네가 촬영을 잘 해야지. 아니 그 전문가가 찍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치 그치 전문가가 찍어주는 거는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 이제 너는 이제 방송을 찍어야지. 네? 아 근데 흥민아 근데 일이 안 돼. 진짜로. 안 돼요? 어 안 돼 안 돼. 아 근데 형님 그러면 이제 편하게 자도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응.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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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일단 여러분들 다 bj 그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beside 이 조금 잘 초천수 와 내가 어저께 16시간 방송하면서 5000 아 6000개 받았는데 지금 한시간만에 살천기를 받았네 살 조금만 빼고 가요 가요 순모 씌어서 죽을듯 아 우리 1위대장 봉준님도 100개 팬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1위대장 봉준님도 100개 팬 가입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개 팬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또 벨로나님도 초콜렛 사면 와 노방종 개이등님도의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10매님도 못써 나 그거 뭐야 초콜렛이 없어 초콜렛이 없어 초콜렛 1040개 오고자 그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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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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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부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이거? 2키로? 뭐야 2키로는 별로 안되잖아 아씨가! 제 의지로 숨을 쉴려고 했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1리그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주 안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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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 랭킹 1위 찍는 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뭐야 스카이다이빙은 만약 1위 찍는다고 하면 할 거야 바로 할 거야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 아니고 상남자기 때문에 바로 하고 5월달 안에 5월달 5월달 21일 22일밖에 못한다고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내일 1등이 된다면 내일 1등이 된다면 내일 1등이 된다면 21일 22일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모래 모래네 모래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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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그니까 그 뭐야 모래 일단 스티커 500개 아 국산대장 봉준지 5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니까 240시간 안으로 깔끔하게 그래 알겠어 240시간 안으로 깔끔하게 1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고요 안되면 안되는 거고 240시간 안에 1위가 된다면 제가 예 한번 차라라하게 한번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로 진짜 예 정말로다가 정말 정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자말자 뭐 다른 말 필요없이 그냥 예약을 할게요 됐죠 말 안나오게 예약할때는 이제 그 뭐냐 돈이 존나 비싼거잖아 돈이 어마어마하잖아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한사람들 65만원이잖아 딱 일이 딱 되자말자 바로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일단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만 좀 부탁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예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만 좀 부탁좀 드리겠고 뭐라구요 근데 될거 같다 너무 걱정하지마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안돼요 왜냐면 이게 될 수가 없는게 제가 추천수랑 그리고 최고 시청자가 존나 딸려요 예 진짜 저는 아이템빨 그러니까 이 스티커빨이기 때문에 절대 안됩니다 형님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공략을 건거지 내가 말랐고 진짜 잘 못하면 죽을수도 있는데 그 공략을 왜 걸겠습니까 아 진짜로 진짜 내가 그 공략을 왜 걸었겠어요 아 절대 아니지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하 자 일단은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만 부탁좀 드리겠고 저 그 뭐야 하 하 이왕하는거 예 저도 좀 예 한번 차랄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단순호친이 또 1-1은 벙지 우리 11개 감사드리구요 예 스타를 좀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스타가 그 그 추천수 잘찍히거든요 예 새벽에 추천수 좀 잘찍히는데 비욘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안봐요 시청자분들이 예 비욘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봐가지고 우리 또 배하배하니 또 예 3개 감사드리구요 예 아이 뭐 누구랑해 누구랑해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거니까 어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마시고 어 다른 BJ들한테 피해주지 맙시다 제발 예 그거 그것만큼은 아 정말 안되고 민국이 형님 대회가 21일이야? 아니 어차피 뭐 안돼 어 진짜로 어차피 안돼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스티커 이거 12,000개 받은거는 진짜 와 이건 말도 안된다 이거는 진짜 어 와 진짜 스티커가 이게 하 진짜 아 아 아이고 우리 또 픽스 더데이님께서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변선생님 또 스티커 100개 감사드리구요 제가 그러면 예 저도 열심히 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예 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킥뷰 아이템을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킥뷰 예 어 한 50장? 50장 정도 예 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게 제가 한도가 예 20만원이 제한이라가지고 6장 빼고 44장밖도 못 샀습니다 여러분 이해 좀 부탁드리겠구요 자 일단 그 그 전에 싸신 분들 일단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그 전에 싸신 분들 못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네 일단은 어 하나로 팽 다이브 해주시는 10분께 예 제가 지금 킥뷰 1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로 하나로 팽 가해 와 우리 또 찰리의 초콜렛 공장 초콜렛 134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또 1234개 네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0분만 일단 드릴게요 아 샘 상위기인데 그래야겠네 아이고 랩방란에 스티커 100개 써 붙어 가야 감사드립니다 밑에 못받으신 분들 차비알로서구요 싸움은 괜히 또 편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그 뭐야 제가 팬가입 해주시는 분들 다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좀 기존에 있는 팬분들은 킥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랭킹 1위 하려고 차달라게 하는 부분이라가지고 그냥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뿌리는거라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구요 아 근데 노래방을 저도 하고 싶은데 월초고 해서 지금 노래방을 너무 하고 싶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좋아요 진짜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목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목 나아지는 순간 바로 240시간중에 노래방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기침이 아니라 정말요 제가 목이 안좋다고 했어요 진짜로 아이고 우리 또 무자신이 또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스티커 100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1초리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레더 뒷까지 찌고 바로 비욘드 할게요 여러분들 새벽에 새벽 한 4시쯤 한 3시쯤 4시쯤 비욘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타좀 하다가 비욘드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보포이니 또 예 평가에 감사드리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 사라고 아이템 뭐 두개 감사드립니다 네만 가져가니 또 중계방에서 10개의 평가에 감사드리구요 와 스티커가 와 스티커 24000개 있네 와 미쳤다 와 우리 또 추락사님 또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추락사님 또 100개 감사드리구요 본방으로 오십시오 예 본방으로 오시고 우리 또 싸우는게 아이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진짜 여러분들때문에 1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좋아서 1위하는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때문에 1등을 하는거라서 1등은 딱 되자마자 아 우리 또 드릴보이 와 얘가 팬가입을 해? 얘가 팬가입을 한다고? 얘가 팬가입을 한다고? 와 진짜 미쳤나보다 진짜 와 진짜 보고싶은가보다 드릴보이가 팬가입을 한다고? 쟤가 어떤애냐면 내 방송 지금 2년동안 보는앤데 그때까지 이때까지 건빵이었는데 와 진짜 우리 또 분 흉상언이 또 10개 팬가입 감사드리구요 예 아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예 또 입방정 떠는거는 그래도 지킬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240시간 이것도 차랄라하게 마무리하고 만약에 진짜 이 240시간중에 1위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정말 뭐 너무 감사하니깐 예 그런 뭐 이렇게 핑계 대지않고 바로 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 진짜로 예 정말로다가 예 그냥 바로 예약을 하고 뭐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뛰고 오겠습니다 진짜 예 그것도 방송을 킬거고 예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또 중계방에서 영원히께서 또 100개 팬가입 감사드리구요 아 또 중계방에서 또 영원히께서 10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별로 이렇게 풍선을 받아도 기분이 안좋아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저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그래요 진짜로 예 지금 좀 많이 좀 얼굴이 상기가 됐죠 예 아 진짜 야 방금 전에 내가 뭘 봤냐면 여러분들은 화면에서 못봤지만 제가 방송 그 뭐야 스카이다이비 사고 영상을 봤거든요 예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좀 약간 예 좀 무랄라해졌는데 음 아 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우리 작고 소중하님도 1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하 420만 중에서 21명 죽는다고 확률 제로야 거의 그니까 21명은 죽는건 맞잖아 어 그 21명이 내가 안된다는 법은 없는거잖아 어 우리 또 밍청자니 하나 서포터가 감사드리고요 어 하 하 알겠습니다 이 새끼 말이 근데 좀 심하네 이 새끼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이거 시청인은 이거 사야겠다 와 일주일동안 어 240시간 날 동안 아 240시간 날 동안 어 이거 사야겠다 이거랑 그 다음에 메인으로 추가 이거 삼아 이거랑 그 다음에 메인으로 추가 아 아 이거랑 으 아 아 이것뭐야 본방사수 이게 뭐야 9개 방이 없어진다는 거야 어 우리 더 조에 저희 또 초콜렛 777개 감사드리고요 저건 하지말라고 아 이겼어 아 우리 또 초콜렛 77개 감사드립니다 초콜렛 77개 감사드립니다 한번 근데 써보고 싶긴 하네 죽기만 못가면은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 진짜로 아 우리 또 싸우는 괜히 또 싸우는 괜히 또 서포터 100개 팬갈 감사드립니다 아 못들어오는거라고 아 그냥 중계방이 안생기는게 아니라 못들어오는거라고 우리 또 드릴보인 투니깃해서 또 하나 팬갈 감사드리고요 패밀리니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아 아네 아 존나 오글거리잖아 그거 아니냐 이거 어 여기 막 이렇게 팬닉처럼 맞춰져가지고 막 이렇게 써지는거 아니냐 그 팬가입한 사람들은 어 아 아네 아 나 존나 오글거리잖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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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또 유즈니 또 스티커 뵙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유즈니 또 스티커 뵙게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하자고? 아 너무 오글거리는데 이거 와 미쳤다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건데 아 뭔 또 막사 추락으로 하재 일단 여러분들 이거 탈려면 1초 리방해야 되거든요 1초 리방해야 되는데 1초 리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상도 때문에 아